리얼 너라이어티 주식 원맨쇼 썬데이 대박 전국 7일의 기적 눌림먹은 내 친구 대망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기적을 노래하며 여러분들의 영원한 미라클맨이 되고픈 차트 아티스트 임종혁입니다 인생도 타이밍 그리고 사랑도 타이밍 주식도 타이밍입니다 주식은 타이밍의 예술입니다 타이밍을 어디서 잡아야 할까요? 바로 눌림먹에서 잡으셔야 됩니다 하루에 천 개 이상의 차트를 분석하며 우량 눌림먹 종목을 발굴하고 있는 차트 아티스트 임종혁과 함께하는 7일의 기적 눌림먹은 내 친구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눌림먹은 내 친구 자 눌림먹은 저의 베스트 프렌드입니다 저의 베스트 프렌드를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릴 거고요 그리고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제가 소개시켜 드렸던 저의 베스트 프렌드가 현재 어떤 눌림먹 패턴 및 상승 파동을 연출하고 있는지 차트를 보면서 샅샅이 분석해 드릴 예정입니다 자 지금부터 바로 바로 시작합니다 세상에는 좋은 친구 나쁜 친구가 있죠 여러분들에게 저의 베스트 프렌드를 공개합니다 그 친구가 누구냐고요? 바로 눌림먹입니다 7일의 기적 대망의 첫 방송 임종혁의 눌림먹은 내 친구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저는 친구 만나러 가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눌림먹 여행을 떠나기 전에요 우리가 항상 했던 몸풀기 작업 워밍업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퀴즈 나갑니다 아 퀴즈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종목 중에서 이 종목이 과연 눌림먹인지 눌림먹이 아닌지 친군지 원수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샵 파나나파나나로 종목명을 넣어주시면 되고요 종목명이 아니더라도 오늘 임종혁 전문가 마지막 방송일입니다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주실 분들도 대환영합니다 임종혁에게 물어봐 내 종목 눌림먹인가요? 샵 파나나파나로 지금 바로 문자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한 주간의 눌림먹 패턴 제가 많은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자 지금 마지막 일이기 때문에요 한번 눌림먹 패턴 실전 케이스 강의를 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준비된 PT 자료를 기반으로요 자 눌림먹 상승추세 눌림먹 실전 케이스를 비롯한 여러가지 눌림먹 패턴 매매 기법을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된 자료 보면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금 보시는 게요 바로 그 시젠의 과거 시젠의 상승추세 하단 지지시 반등 패턴을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 저점과 저점을 연결한 상승추세선 하단에 지지할 경우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 어떤 그런 패턴이 확인되고 있는데요 실적에 대한 구조적 성장 스토리에 대한 이야기와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의 수급이 들어올 때 늘상 나오는 패턴입니다 그래서 1번이 있었기에 2번이 있었고 2번이 있었기에 3번의 추세 눌림먹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3번에서 추세 눌림먹 공략할 경우 수익을 낼 수 있었던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상승추세 하단 지지시 반등 패턴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과거 CJ 제일재단 케이스인데요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업황이 약간 다운사이드로 가고 있기 때문에 약간 이런 패턴은 아닌데요 과거에도 저점과 저점을 연결한 상승추세 하단 1번이 있었기에 2번이 있고요 2번이 있었기에 3번이 있었습니다 3번 구간에서 매수할 경우 기술적 반등을 이용해서 수익이 났던 케이스 상승추세 하단 지지시 반등했던 케이스를 잘 기억하시면서 이 추세 하단 눌림먹에 있는 종목군들을 접근하는 그런 투자 방법론을 좀 이렇게 정립을 하시면 좋은 성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또 다른 케이스를 보여드릴 건데요 과거 SK이노베이션이 보여줬던 패턴이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도 저점과 저점을 연결한 상승추세선 하단에서 항상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면은 저점 추세 하단 지지받고 반등 추세 하단 지지받고 반등 추세 하단 지지받고 반등 이런 식으로 반등 드라마가 연출됐던 경우가 상당히 많았다는 거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S를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는데요 다시 한번이요 잠시만요 자 보면은요 자 보면은요 이게 제가 뭐 시가총의 상위 종목군들이 어떤 식으로 추세를 만들면서 움직였는지를 한번 지금부터 바로 그냥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요 자 삼성전자 케이스인데요 삼성전자도 보시면 여기서 쌍바닥 패턴이 완성이 됩니다 쌍바닥 패턴이 완성되고 외국인들 보유율이 증가하면서 추세 상승하는 파동이 나오고 있죠 자 그리고 현대차 케이스입니다 현대차도 추세를 이렇게 올리면서 추세 하단에서 연속적으로 지지받는 파동이 연출되면서 결과론적으로 과열 상승이 파동 과열 상승 파동 연출되는 구간이 포착이 됐고 이 추세를 만들면서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개입이 됐을 때 이 추세 하단 지지 신뢰도가 더욱더 높아진다는 거를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현대 모비스 같은 경우에는요 배수해진 박스 패턴을 만들고요 박스 하단에서 눌림목 지지대를 구축하고 기술적으로 반등하는 드라마를 연출했었고요 자 그리고 포스코도 보면은 나름대로 이제 바닷건을 타출하는 고가 박스 패턴을 만들고 박스 하단에서 연속 양복이 출연하면서 박스 상단으로 진입하는 진입하는 기술적인 반등 드라마를 연출했습니다 자 기아차 지금은 약간 좀 다소 좀 어두친심한 모습을 보고 있지만 어쨌든 과거 패턴을 본다면은 추세 하단 지지 받으면서 기술적인 반등이 나왔던 경우가 있고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추세를 연결했을 때 하단 지지 눌림목에서 매수할 경우 좋은 성과가 나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자 하이니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이니스도 이제 가격 저항대를 돌파하고 옆으로 행보하는 박스형 패턴을 만들고 여기서 이제 눌림목을 완성한 다음에 기조적인 어떤 상승 드라마 연출했고 기조적인 상승 드라마 연출했을 때 외국계 적극적인 매집의 흔적이 유입됐다는 게 확인이 됐고요 그리고 신한지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신한지주도 보시면은 가격 저항대를 돌파한 다음에 박스형 패턴 만들고 박스 하단에서 박스 하단에서 연속 양복이 출현하면서 눌림목이 형성되고요 그 이후로 외국계 수급이 기조적으로 유입되면서 아주 멋진 상승 드라마를 연출했던 경우도 많았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 전... 아... 현대중공업 케이스인데요 현대중공업도요 박스 상단을 돌파하고 박스 상단을 돌파한 상태에서 고가 박스형 패턴을 만들죠 이 상태에서 눌림목을 완성한 다음에 외국계 수급이 유입되면서 기조적인 어떤 중장기적인 상승 드라마를 연출을 했었습니다 자 LG화학도 마찬가지입니다 LG화학도 바닷건에서 배수해진 눌림목 박스 하단에서 지지가 되고 결과론적으로 박스 상단 돌파 그리고 눌림목 한 번 더 연출하고 다시 상승 파동을 연출했는데요 그러니까 아무리 지금 시장의 주도주라고 회자되는 중북들도 보시면은요 처음부터 이제 자기가 잘난 거 알고 간 게 아니고요 다 겸손하게 눌림목 구간에서 특정 팬턴을 연출하고 반등을 하는 그런 드라마가 연출이 됐다 그거를 좀 기억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눌림목 패턴 강의는요 제가 수시로 계속 이제 시간 날 때마다 진행해 드릴 예정이고요 다음 코너는요 자 상승 상각 패턴인데요 이거는 제가 준비된 PT 자료를 보면서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지금 PT 자료 PT 자료 예 지금 보시면요 자 그럼 차트를 그냥 보면서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PT 자료가 약간 좀 보기늘다 그러셔가지고 그냥 제가 시가총의 사기 조목군들이 어떻게 눌림목 패턴을 만들었는지 제가 쭉 돌리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LG 사항 건강인데요 LG 사항 건강 같은 경우에는 상승 사각 패턴을 연출했죠 그러니까 실적이 기조적으로 긍정적으로 전개된다는 얘기가 나오면요 이런 식으로 상승 사각 패턴을 만들면서 눌림목 하단 닫고 반등 눌리고 반등 만들고 반등 이런 판독이 나왔는데 이 추세 하단을 이탈할 경우에는 기조적인 하락 트렌드가 연출될 수 있으니까 이 패턴이 뭉개된 기업들은 좀 다소 조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롯데케미칼도요 보시면 눌림목이 나오죠 패턴인데요 대우주선의 양도 이제 바닷가 그 다음 눌림목 투사하단 나올 때 저점을 교묘하게 올리고 가까이 봤을 때는 쌍바다 패턴을 연출하죠 그리고 대상승 파동이 나오면서 나름대로 의미 있는 상승 드라마를 연출했고 그리고 그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기간 투자자들의 선제적인 매질의 흔적이 있는 상태에서 눌림목을 만들고 있는 기업이 시차를 두고 좋은 상승 파동을 만드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은 시가총의 상위 종목 순으로 그냥 랜덤워크로 눌림목 패턴을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건데요 자 지금 이 눌림목 패턴 눌림목 패턴 종목들 잘 연구하셔야 됩니다 눌림목 패턴 지금 현재 뭐 향후에 미래의 지향적으로 봤을 때 좋은 상승 흐름을 연출할 수 있는 종목을 저점에서 잡기 위해서는 눌림목 눌림목 패턴 매매에 항상 예의 주셔야 될 거라는 거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은요 지금까지는 그냥 간단하게 이제 강의를 진행했고요 지금부터는 제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소개시켜 드렸던 저의 눌림목 친구들이 지금 현재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는지 제가 차근차근 리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첫 번째로 소개시켜 드렸던 친구가 이제 CJ 헬로비전이었습니다 월요일날 소개시켜 드렸던 친구고요 제가 이 종목은 9월 4일 저점을 이제 종가 기준으로 이탈하지 않는다면은 눌림목이 완성될 거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현재 종가 기준으로 제가 제시해 드린 저점에서 주요 지휘대를 구축하고 현재 눌림목 패턴을 안정적으로 만들고 있는 상태고요 최근에 수급상으로 봤을 때는 기간의 약간 저점 선침의 성으로 예상되고 있는 수급이 지금 유입되고 있다는 거 상당히 인상적으로 보입니다 CJ 헬로비전은 현재 제가 생각했을 때는 눌림목 패턴을 지금 완성하고 있는 구간이 아닌가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시차를 두고 기술적 반등을 시도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아트나스 비엑스입니다 자 아트나스 비엑스도 기간 투자들의 거친 매도에도 불구하고 캔들이 옆으로 붙으면서요 결과론적으로 중장기적인 고가 박스 패턴 하단에서 주요 눌림목이 현재 확인이 확인이 되고 있고요 외국인들 지분율이 상당히 많이 기조적으로 올라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 제가 그림 그려드린 아주 긴 박스 안에서 외국인 점유율이 22.59%에서 27%대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이 박스 안에서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지분율이 5% 이상 늘었다 그래서 이 박스 하단에 대한 지지 신뢰도는 비교적 높을 수밖에 없다라고 해석을 하시고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종목은 이제 사상 최대 실적주 눌린 종목으로 안내해드렸던 우전엔 한단이라는 기업입니다 이 기업은 수급적으로 봤을 때 8월 중순 이후로 외국인 지분율이 1.5%에서 4.98%까지 오른 기업이고요 외국인들이 매집한 밴드가 이 박스거든요 현재 위치가 외국인 매수밴드 하단 근처에 위치하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이 추세 하단에 대한 지지 신뢰도가 비교적 높은 기업이 아닐까라고 예상하고 있고요 이 기업은 8,500원에서 9,300원 사이 그 사이에서 눌림목 매집을 하시면 좋은 성과 나올 것 같은데 8,500원을 이탈할 경우에는 투매가 나올 수 있겠지만 8,500원 이탈 시에는 최근에 지분이 공격적으로 증가한 외국인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볼 수 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기조적으로 유입되고 있는 구간이고 실적 베이스가 어느 정도 따라오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추세하단 눌림목으로서의 신뢰도가 비교적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월요일날 잡아드리고 화요일날 급등하고 순거력이 하다가 다시 금요일날 큰 반등 드라마를 연출한 종목입니다 지금 4개 종목을 봐드렸는데요 그다음 종목을 바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월요일날 잡아드렸던 종목인데요 월요일날 이렌택이 눌림목은 내 친구라고 하면서 제 친구라고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이 종목이 화요일날 상한가를 갔고요 그리고 그다음 날 장중 5% 급등, 그다음 날 장중 5% 이상 급등 이런 식으로 상승파동이 연출되고 가운데 어쨌든 지금은 제가 잡아드린 눌림목 가격대보다는 난이 많이 올라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눌림목은 아니지만 중요한 거는 눌림목에서 잡을 경우에는 좋은 투자 성과가 나올 수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시범 케이스로 체험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TK케미칼이라는 종목도 안내해 드렸는데요 TK케미칼 제가 제 친구라고 안내해 드렸던 가격대는 바로 10월 14일 종가 1660원이었대입니다 근데 다음날 제가 소개시켜 드리고 나서 이 종목이 장중의 14% 이상 급등하는 기염을 토했고요 그리고 나서 좀 눌림목을 만든다고 이틀 연속 조정을 받고 다시 양봉이 나오면서 추가적으로 저항대로 돌파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렌텍 TK케미칼은 제 친구였을 때는 겸손했고요 지금은 약간 떠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지금은 눌림목이라 할 수가 없겠지만 중요한 거는 제가 친구로 소개시켜 드리고 시차를 두고 반등하고 있다 그러니까 눌림목 매매는요 눌림목 핵심 지지대를 이탈하지 않으면 기술적인 반등 드라마가 나온다라는 걸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아주 고마운 반가운 소식입니다 제가 친구로 안내해 드렸던 코오롱 머티리얼 추세하단에서 아주 조용히 웅크리고 있었던 종목이죠 업황은 터너라운드 되고 있었고 외국인 재분율이 증가하고 있고 기간의 매집의 흔적이 있었던 종목입니다 추세하단에서 눌림목 이때는 제 친구였죠 제 친구가 되고 나서 다음날 양봉이 나왔습니다 장중에 6.2% 상승파동이 연출이 됐고 그리고 그 다음날 조정을 받고 다시 주요 저항대를 돌파했습니다 비록 지금은 눌림목 친구는 아니지만 제가 친구로 소개시켜 드리고 1차 저항 영역을 돌파하고 있습니다 참 반가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수학입니다 제가 자산가치주 눌림목이라고 월요일날 소개시켜 드렸던 종목인데요 월요일날 종가는 16,350원이었습니다 자 다음날 시가 좀 뜨고 그리고 상승했다가 눌림목 다시 조정파동 나왔다가 다시 옆으로 캔보영 캔들이 붙고 그리고 양봉이 금요일날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개시켜 드렸던 가격대보다 좀 떠있죠 지금은 비록 눌림목은 아니지만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이 체험을 하고 계신 겁니다 제가 안내해드린 눌림목 친구를 소개시켰을 때 그때 당시 종가 근처나 약간 이하구안에서 분할 매수할 경우에는 수익이 날 수 있다라는 게 지금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증빙이 되고 있는 거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제가 이제 화요일날 화요일날 제 친구라고 소개시켜 드렸던 와이소리입니다 화요일날 소개시켜 드렸고 그리고 16일날 수요일날 장중에 6.3% 떴다가 코스닥 조정파동으로 다시 조정을 받았지만 추세하단을 이탈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 종목 10월 15일 저점이 11,550원만 이탈하지 않으면 눌림목이 완성된다 그랬죠 자 다행히 눌림목 추세하단을 지지받고 있고요 지금 수급상으로 보더라도 외국인 매도 크라이막스가 일단락된 후 일부 외국계 투자자들이 매수하고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구조적인 실적 성장 스토리가 예상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 추세하단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즉 11,550원을 음봉으로 이탈하지 않는다면 아까 보여줬던 코오롱 머트리얼과 이수학처럼 기조적인 상승 터널 한도가 진행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또 소개시켜 드렸던 친구 중에 동양 EMP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무선 충전 밸류 체인에 있는 기업 내에서 유일하게 눌림모 패턴을 만들고 있는 기업이라고 소개시켜 드렸고요 실적 성장 대비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으로 제가 설명해 드렸습니다 외국계 지분율이 2012년 10월달에 1.5%였는데 지금 현재 외국인 점유율은 8.8%에 이릅니다 외국인들이 기조적으로 매집한 가격과 현재 가격의 차이가 크지가 않습니다 외국인들도 그 누구보다도 이 종목의 실적 성장 스토리 부각으로 인한 주가의 상승을 외국인 투자자들 8% 지분을 매집했던 외국인 투자자들이 더 간절히 원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시해 드린 이 추세 눌림목 하단에서 지금 현재 나름대로 멋진 횡보영 눌림목 패턴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이 눌림목 패턴이 완성이 되면 시차를 두고 반등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17,000원만 이탈하지 않으면 추세 눌림목 완성입니다 17,000원만 이탈하지 않으면 추세 눌림목이 완성된다 17,000원 이탈 시에는 투매도 나올 수도 있으니 17,000원 이탈 시에만 약간 좀 예의주시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또 실리콘 럭스라는 친구를 소개를 시켜 드렸는데요 지금 여전히 아름다운 추세 눌림목을 만들고 있습니다 중장기 저점을 올리는 수세 하단에 지금 근처에 들어와 있고요 누가 보더라도 추세 눌림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기간 투자들이 8월달 이후로 기조적으로 좀 매집을 하고 있습니다 8월달 이후에 기간 투자들이 얼마나 매집했냐면요 7월 24일을 기준으로 현재 기간 투자들이 약 50만 주 정도를 매집을 한 상태입니다 자 7월 중순 이후로 체크를 해보면요 이 구간입니다 이 네모 안에서 기간 투자들이 50만 주 이상을 매집을 했는데 지금 기간 투자들 매수밴드 하단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추세 눌림목에 대한 신뢰도가 높지 않을까라고 저는 예측하고 있고요 뭐 21,000원 밑으로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특별한 투매가 나올 이유가 별로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테마주 내에서 테마주 내에서 제가 웬만하면 테마주 안 갖고 오는데 테마주 내에서 올해 흑자 기조가 확인된 종목 내에서 인피니티 에스케어를 안내해 드렸는데요 인피니티 에스케어는 10월 15일날 제가 친구를 안내해 드렸고 10월 16일날 시가가 5.6%나 떴습니다 저희 방송 제목이 뭐죠? 저희는 눌림목은 제 친구입니다 눌림목은 제 친구지 갭상승은 제 친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필요 이상으로 시가가 급등한 종목은 가급적이면 안 건드리는 게 좋고 누누이 강조하지만 제가 친구로 소개시켜드렸던 그날 종가 근처가 눌림목이라는 걸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다음 날 시가가 너무 많이 뜨면 오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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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실이 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대응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사명전자도요 제가 중장기 상승 추세 하단에 걸쳐있는 절대저평가 자산가치주라고 제가 설명해 드렸는데요 자 제가 사명전자를 10월 15일날 소개시켜 드리고 그리고 이제 10월 16일날 변동성이 확대가 됐습니다 나름대로 장중이 급등을 했는데요 지금 나름대로 상승 추세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눌림목은 아니에요 일단은 제가 안내해 드린 가격보다 좀 떠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눌림목은 아니지만 지금 현재 상승 추세를 나름대로 형성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이 상승 추세를 만들고 있는 주도적인 세력이 기간 투자자들입니다 기간 투자자들이 최근에 수급이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기간 투자들도 사명전자의 절대저평가 매력의 매료가 된 게 아닌가라고 애쓰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제가 일진 머티리얼즈도 제가 친구라고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제가 10월 16일날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10월 16일날 종가가 14,500원이고 금요일 종가가 14,650원입니다 나름대로 고가 박스 패턴 하단에서 주요지 때 구축하고 있고요 제가 이 종목은 트렌드랑 연동해서 제가 보라고 그랬는데 그 트렌드가 뭐였죠? 미국의 테슬라 모터스의 주가 트렌드와 접목시켜서 보셔야 됩니다 테슬라 모터스가 신고가를 돌파하는 기업을 토할 경우 일진 머티리얼즈가 일시적으로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다 그 반등을 이용해서 스윙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면 좋은 성과가 나올 수 있다고 안내해 드렸고 14,000원을 이탈할 경우에는 투매가 나올 수 있으니 14,000원을 이탈할 경우에만 조시하면 된다라고 제가 충분히 설명을 해드렸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이제 제 친구들 제가 18개 종목을 안내해 드렸는데 그중에서 14개 종목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그 14개 종목 내에서 눌림목 지지대를 이탈한 종목은 단 한 종목도 없었고요 다 제가 제시해 드린 종가나 그 근처에서 매수할 경우에는 웬만하면 수익이 나고 있다는 게 포착이 되고 있고 참고로 저번주 코스닥이 사실은 그렇게 좋은 느낌의 장세는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투매가 나온 종목이 없었다라는 거 눌림목 구간에서 잡으면 좋은 성과가 나올 수 있다는 거 눌림목은 제 친구잖아요 제 친구가 아주 컨디션이 비교적 좋았다라는 거 그리고 제 친구들은 만약에 여전히 눌림목을 만들고 있는 제 친구들은 히차를 두고 반등할 수 있다는 거를 꼭 염두에 두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코너입니다 지금 다시 시청자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샵파라나파나로로 보내주신 내 종목이 눌림목인지 눌림목이 아닌지를 지금부터 판단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의하신 종목은요 문의하신 종목은 LG화학입니다 보겠습니다 LG화학 LG화학이 지금 눌림목인지 눌림목이 아닌지 제가 좀 구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G화학은요 지금 눌림목이 아니고요 직전 고점을 돌파할지 말지 고민하고 있는 구간입니다 LG화학은 눌림목이 아닙니다 직전 고점을 돌파할지 말지 고민하고 있는 구간이고요 지금 이게 쌍봉으로 갈지 아니면 정고점을 돌파할지 기록에 놓여져 있는데 전반적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의 거친 아주 흡입력 좋은 거친 매수세 유입 속에서 지금 시장이 한 단계 더 레벨업 된다 리레이트 된다 그러면 아마도 정고점을 돌파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식으로 보면 될 것 같고 대한민국 경기민간주 내에서 약간 중심이 되는 종목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눌림목으로 보지 마시고 직전 고점을 돌파할지 말지 고민하고 있는 그런 종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은 웹젠입니다 웹젠이 눌림목인지 눌림목이 아닌지 제가 수급과 패턴을 분석해드리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웹젠은 이미 가격 저항대는 돌파가 된 상태고 가격 저항대를 돌파한 상태에서 횡보영 좁은 박스형 패턴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수급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웹젠은 지금 올해 1월달 기간 수급이 1월달 이후로 기간 수급이 약 150만 주 이상 매집이 됐습니다 중간중간에 사고 팔고 사고 팔고 반복했지만 결과론적으로 올해만 기간 투자자들이 100만 주 이상을 매집한 종목이고요 그리고 외국인 매도 클라이막스도 이미 6월달에 종료가 된 상태고 현재 외국인 지분율이 1.75%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외국인들 외국계 창구로부터 나올 수 있는 물량은 제한적이고 올해 1년도 올해 1월부터 10월 동안 매집한 기간들의 아주 중장기적인 매집 트렌드를 참고해 본다면 이 좁은 박스에서 눌림목 패턴이 지금 완성되고 시차를 두고 반등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웹젠은 현재 눌림목 패턴을 잘 만들고 있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 종목은요 카프로입니다 여러분들이 문의하신 종목이고요 눌림목인지 눌림목이 아닌지가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요 화학주들이 정고점 근처에서 추가적인 과열 상승 파동이 나올지 말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카프로는 지금 기간 수급이 9월달 이후로 공격적으로 지금 유입이 되고 있고요 기간 수급을 보니까 지금 9월 17일 이후로 9월 17일 이후로 약 90만 주 정도의 매집의 흔적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매집 이후 정고점을 돌파하느냐 마느냐 아주 중요한 글에 놓여져 있는데요 이 종목은 눌림목이 아니라 경기민감주로서 경기민감주로서 시장 트렌드에 시장 트렌드에 중심에 있는 기업으로서 정고점을 돌파하는 것을 고민하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LG화학과 똑같은 패턴을 만들고 있다 응원의 메시지도 환영합니다 오늘이 7일의 기적 대망의 마지막 방송입니다 눌림목 차트 아티스트 임중혁 전문가와 함께하는 마지막 날입니다 그래서 눌림목인지 눌림목이 아닌지 궁금하신 분들은요 오늘 마지막 날이니만큼 문자를 화끈하게 보내주시면 제가 웬만하면 아주 많은 주목들을 봐 드리도록 노력하게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네일장 네일장 눌림목 친구들 저의 눌림목 친구들을 공개를 할까 합니다 네일장 눌림목 친구 어떤 종목이 있는지 제가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첫 번째 눌림목 친구는요 바로 휴비치입니다 바로 휴비치입니다 차트를 보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장기적인 상승 추세선 하단에서 지지 신뢰도가 매우 높은 종목입니다 자 보통 이런 식으로 추세하단 딛고 반등 나오고 추세하단 딛고 반등 나오고 추세하단 딛고 반등 나오고 추세하단 딛고 반등 나오고 계속 반등 나왔습니다 지금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추세하단 근처에서 단봉형 캔들이 나왔습니다 참고로 이 단봉형 캔들을 만들 때요 자 외국인 수급이 유입됐는데 외국인들의 어떤 중기적인 매집의 흔적을 봐야 됩니다 자 외국인들 지분율이 8월 27일 당시에 8월 27일 당시에 지분율이 16.86%였습니다 현재 외국인 지분율 19.3%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패턴 안에서요 외국인 지분율이 상당 부분 증가했습니다 안광학용 의료장비 기업 내에서 아주 관목성대한 광벽성대할 만한 성장 스토리를 보호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그러면 슈비츠의 친구라고 볼 수 있는 의료장비 기업들 다른 의료장비 친구들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pje전자도 중장기 상승 추세에 하단 딛고 중상기 상승 추세 하단을 딛고 외국인 수익이 유입되면서 아주 멋진 반등 드라마를 연출했고요 자 그리고 아이센스 아이센스도 마찬가지로 기간의 매도 공세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의 적극적인 매수로 추세를 타면서 상승 파동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보니까 공통적인 특징이 있네요 pje전자도 외국인 수급 주도로 추세 상승이 나오고 있고 아이센스도 외국인 수급 주도로 추세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슈비츠 이상하죠? 슈비츠는 외국인 수급이 아까 봤던 pje전자보다 중기적으로 더 공격적으로 유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추세 하단에서 눌목을 만들고 있습니다 즉 슈비츠도 pje전자와 아이센스 같은 반등 드라마를 연출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하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너무 차별이 심하죠 자 근데 다만 다만 18,000원을 이탈할 경우에는 투매가 진행될 수도 있으니까 18,000원만 이탈하지 않으면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다 먼저 움직인 pje전자와 pje전자와 같은 아이센스와 같은 상승 파동이 전개될 수 있다 하지만 18,000원을 이탈할 경우에는 조심스럽게 지켜봐야 된다 한마디로 말해서 18,000원과 18,650원은 눌림목 구간이고 18,000원 이탈 시에는 눌림목이 아니라는 것을 좀 염두에 두시고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의 첫 번째 친구 첫 번째 친구는 슈비츠였습니다 자 두 번째 친구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는요 종목명이 바로 RF쌤입니다 RF쌤이 RF쌤이도 마찬가지로 중장기 상승추세 하단에 걸쳐있는 친구입니다 중장기 상승추세 하단에 걸쳐있는 친구고요 이 상승추세가 무려 1년 4개월 동안 만들어진 상승추세입니다 작년 6월 달부터 이런 식으로 추세 하단 나면 반등 나오고 추세 하단 나면 반등 나오고 추세 근처 밀리면 반등 나오고 추세 근처 밀리면 반등 나왔고 추세 근처 밀리면 반등 나왔습니다 바로 금요일 날 종가 기준으로 추세 하단을 터치하고 망치형 캔들이 나왔습니다 추세 하단 눌림목 종목 내에서는 상당히 우량한 패턴이 나왔는데 또 재미있는 사실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종목이 6월 달 이후로 외국인이 주도하고 있는 추세 상승 사이클을 만들었다 그러는데 작년 6월 달 기준으로 작년 6월 달에 외국인 지분율은 0.4%밖에 안 됐습니다 지금 현재 외국인들의 지분율이 6%입니다 이 추세, 이 중장기 추세인데 결국엔 오른 게 없어요 올해 5월 달에 큰 폭으로 상승을 했지만 현재 급격한 가격 조정 파동이 나온 관계로 지금 눌림목을 만들고 있지만 외국인 지분율은 1% 이하에서 6% 이상까지 왔지만 1% 왔지만 현재 중장기적인 1년짜리 중장기 상추세 하단에 걸쳐있는 모습 그래서 신뢰도가 상당히 높지 않나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 친구 2명을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휴비치하고 RF세미를 소개시켜 드렸는데 제 친구가 4명이 더 있습니다 계속 본방사수 하시고요 저도 이제 잠깐 숨고르기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컴백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희진입니다 7일의 기적, 두 번째 미라클 저 이희진이 여러분들을 180도 바꿔 드리겠습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자 바로 제 친구, 제 친구들 세 번째 친구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세 번째 친구는 제가 또 한 번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바로 종문명은 와이솔입니다 소우필터 국내 유일 생산업체고요 글로벌 점유율 4위 기업입니다 자 지금 와이솔도 지금 일단 3분기 실적은 살짝 부진할 수는 있겠지만 그 3분기 실적에 대한 스트레스와 두려움은 충분히 주가에 반영되어 있기에 눌림모 패턴을 현재 지금 만들고 있는 게 아닐까 예상하고 있고요 4분기 이후에 실적 턴 아라운드에 대한 어떤 시그널만 포착된다면 의미 있는 상승파동이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종목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와이솔의 수급상의 아킬레스건은요 수급상의 아킬레스건은 올해 8월달 이후로 진행된 외국인들의 매도 공세인데요 그때 당시 8월 당시 외국인 지분율이 3.2%에서 지금 외국인 지분율이 1.3%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매우세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지분율을 상당 부분 털어내고 다시 한번 재유입되고 있는 구간에서 추세 눌림목을 만들고 있는 관계로 이 추세의 하단 지지 신뢰도가 비교적 높지 않나 생각하고 있고 기간 투자들 같은 경우에는 작년 9월달에 매집을 했고 그리고 올해 4월 5월달에 매집을 했고 그리고 7월 말에 또 매집을 했고 지금은 비중을 줄인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비중을 다시 한번 확대할지 말지를 고민하고 있는데요 단기적으로는 기간 수급이 안 들어오지만 지금 실적의 플로우를 점검해보고 그리고 중장기 상승추세 하단에 걸쳐있다라는 어떤 눌림목의 어떤 특유의 습성을 고려해본다면 시차를 두고 기간 수급도 유입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할 수 있는 종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친구가 와이소리였고요 또 제가 소개시켜드릴 친구는 바로 마찬가지로 중장기 상승추세 하단에서 주요 지위대를 구축하고 있는 상보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요 2012년도 1분기 때부터 추세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보세요 추세하단 다면은 반등 나오고 하단 다면 반등 지겹습니다 이 상승추세에 대한 지지 신뢰도가 상당히 높죠 다면 반등 다면 반등 지금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추세하단을 닫고 있는 종목입니다 이 중장기 상추세 하단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13,000원을 장대원봉으로 이탈하지 않는다면 눌림목을 완성하고 기술적인 반등 드라마를 연출할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특히 이 종목은 상한가 그리고 박스 패턴 그리고 투매, 투매 이후 행보 패턴 이런 식으로 정형화된 패턴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눌림목으로서의 어떤 신뢰도가 비교적 높은 기업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기업에서 잠깐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요 이겁니다 지금 상보라는 기업은 디스플레이 필름을 만드는 기업인데요 탄소 나노튜브 소재의 필름을 지금 개발하고 있는데 이게 양산 시점이 과연 언젠지에 대해서 갑론을 방해 좀 다분하긴 하지만 시차를 두고 상용화에 성공할 수 있다면 매출 사이즈가 큰 폭으로 증가할 수 있는 그런 시나리오를 갖고 있는 기업인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스토리가 있는 기업이니까 13,000원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중장기적인 성장 스토리가 시장에서 인정을 받는 거고 그 추세대를 이탈하면 제가 안내해드렸던 그런 재료가치가 약간은 좀 퇴색이 될 수 있는 거니까 추세를 지키면 재료가치가 살아있는 거 추세를 이탈하면 재료가치가 소멸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보까지 봤고요 또 그 다음 친구를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한국사이버 결제입니다 한국사이버 결제 한국사이버 결제 한국사이버 결제 자 차트를 보시면요 이 종목은요 롤러코스터 같은 아주 변동성 큰 박스 안에 갇혀있는 종목입니다 박스 하단에서는 보면은 상한가가 나오기도 합니다 박스 하단에서 매수만 잘하면은 상한가 두 번에 걸쳐서 상한가가 나온 적이 있고요 지금 박스 하단에서 지지를 받는 양봉이 금요일 종가로 출연했습니다 박스 하단 지지대 근처에서 나름대로 거래량이 전일 거래량 대비 전일 거래 대비 두 배 이상 거래가 급증하는 양봉이 나오면서 눌림목 패턴을 지금 비교적 완성한 걸로 사료가 되고 있고요 자 한국사이버 결제에 대한 어떤 외국인들의 매집 트렌드 중장기적인 매집 트렌드를 봐야 됩니다 한국사이버 결제 외국인들이 4월 달에 지분율이 고작 2%에 불과했습니다 현재 한국사이버 결제 외국인 지분율은요 약 14%입니다 지분율이 무려 12% 정도는 는 종목으로 보면 될 것 같은데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매집했던 구간을 제가 찝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들이 매집했던 밴드를 이렇게 포착해 보면요 누가 뭐라 그래도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매집한 어떤 가격 밴드를 고려해 보더라도 지금은 외국인들보다 다소 유리한 구간에서 이 종목을 잡아낼 수 있는 종목이 잡아낼 수 있다고 이 종목을 접근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 약간 가격 조정 파동이 나오면서요 좀 약간 좀 투자 심리가 왜곡이 되긴 했지만 그때 당시에 가격 조정을 이제 일으켰던 원흉이 바로 기간 투자자들의 매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기간 투자자들이 매물이 나오다가 기간 투자자들이 금요일날 양봉을 만드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해줬습니다 기간 매도 클라이맥스가 일단락되고 낙폭가대 메리트가 이제 어느 정도 부각이 됐을 때 현재 위치에서 이제는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고요 참고로 10,450원이 추세 눌림목 핵심 지지대로 설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450원이 이탈하지 않는다면 눌림목을 완성하고 종가 기준입니다 눌림목을 완성하고 추가적인 반등이 나올 것 같다라고 설명해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참고로 시가가 너무 급등할 경우에는 사지 마십시오 제가 안내해드린 눌림목은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금요일 종가나 그 이하 구간이 바로 눌림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국사이버결제 눌림목 패턴을 만들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한국사이버결제의 친구들 전자결제 관련 종목군들의 차트를 한번 보면서 한국사이버결제가 과연 어떻게 움직일지 한번 참고를 하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자 그럼 전자결제에 관련된 기업 내에서 최근에 가장 적극적인 외국인 매수가 유입되고 있는 기업이 누구죠? 바로 KGE니시스입니다 외국인 지분율이 10월 16일 날 11.68%였는데요 지금 순식간에 18%까지 증가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KGE니시스의 선택과 집중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고 금요일 날 무려 12%나 급등했습니다 너무 많이 급등해갖고요 눌림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전자결제 관련된 기업 내에서는 그나마 한국사이버결제가 눌림목 패턴을 잘 만들고 있는 것 같아서 일단은 친구로는 한국사이버결제를 갖고 왔는데 와 한국사이버결제의 친구인 KGE니시스는 정말 어메이징하게 급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KG모빌리언스도 외국계 수급이 유입되면서 금요일 날 장대양봉이 나왔고요 종가 기준으로 6.58% 급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날도 기간의 매도로 약간 스트레스 받으면서 가격 조정을 받긴 했지만 그래도 금요일만큼은 외국인 수급의 기조적인 어떤 매집의 어떤 도움에 의해서 양봉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전자결제 기업 내에서 KGE니시스가 가장 강하게 가장 스트롱하게 기술적 반등이 나오고 있고 그 뒤를 KG모빌리언스 그리고 그 뒤를 한국사이버결제와 다날이 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눌림목 패턴은 바로 한국사이버결제입니다 상한가 나오고 상한가 캔들 위에서 박스형 패턴 나오고 그리고 투매가 나온 상태에서 바닥을 확인하는 양봉이 이틀 연속 나왔기 때문에 만약에 눌림목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아무래도 한국사이버결제를 최선호 종목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겠습니다 자 제 친구 지금 소식께 들었는데요 제 친구 또 있습니다 또 있으니까요 자 마지막 종목도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본방사수 잊지 마시고요 자 지금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저에게 문의해 주신 종목 지금 오늘이 마지막 종지부입니다 종지부를 찍는 날인데요 자 한번 점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눌림목인지 눌림목이 아닌지 친구인지 원수인지 지금 점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이 시청자 여러분이 저에게 문의하신 종목은 바로 코오롱 생명과학입니다 코오롱 생명과학입니다 코오롱 생명과학 과연 눌림목인가 눌림목이 아닌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할 것 같은데요 자 코오롱 생명과학은요 이평선 구조를 봤을 때 5일, 20일, 60일, 120일, 200일 이평선이 밀집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매물 소화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구간인데요 자 이평선 밀집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뭐 이평선이 밑에 깔려있죠 주요 이평선들이 그래서 매물 소화는 어느 정도 소화가 된 것 같고요 지금 나름대로 접점도 올리고 있고 그리고 21선 위에서 그러니까 21선 아래에서는 저가 면세가 유입되고 있고 21선 위로 가급적이면 안착하고자 하는 관성이 살아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눌림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티슈진씨 관련된 이벤트 플로우가 아직은 터진 상태가 아니죠 그래서 그 핵심 재료가 언젠가는 이제 나오긴 나올 것 같은데 어쨌든 코오롱 생명과학은 지금 현재 눌림목 패턴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사료가 되어오니 좀 시차를 두면서 코오롱 생명과학의 주가의 모습들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요 소울브레인 ENG라고 하네요 소울브레인 ENG입니다 자 눌림목인지 눌림목이 아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울브레인 ENG 자 10월 17일날 바닷건 첫 상환가 나왔고요 바닷건 첫 상환가 이후에 변동성이 확대가 되고 있는 구간입니다 자 금요일날 장중에 12% 급등했고 종가는 2% 하락 마감했습니다 변동성이 너무 큽니다 바닷건 첫 상환가가 나온 종목은요 눌림목이 확인되기까지에는 최소 2주가 걸립니다 2주 동안 한번 관찰해보고 상환가 발생 이후에 생애 주기를 이용해서 눌림목 구간을 포착하면 큰 수익성과를 낼 수 있으니까요 한 2주 정도를 더 관찰해야 되지 않을까 하지만 바닷건 첫 상환가는 본격적인 매집의 시작일 수도 있으니까 한번 잘 2주 동안 패턴을 잘 예의주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문의 종목은 LTS입니다 다음 문의 종목은 LTS 이 종목도요 이 종목도 자세히 보시면은 3월 8일날 상환가가 나오고 이 상환가 캔들 하단에서 상환가 캔들 하단에서 이제까지 주요 지지대가 확인이 됐던 종목입니다 연속 운복이 나와서 지금 투자 심리가 위축됐지만 다음 주 월화 중으로 다음 주 월화 중으로 올해 3월 8일 상환가 가격 상환가 캔들 저점인 9200원을 회복할 경우에는요 투자 심리가 회복될 수도 있습니다 LTS는 전방선험이 아몰레드고 삼성 디스플레이에 아몰레드 관련된 발주 스토리가 본격적으로 전개가 되면 그때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인데요 올해 수주 실적 나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올해보다는 내년의 수주 실적이 더 긍정적으로 예상되는 기업이니까 자 누누이 다시 강조하지만 3월 8일 상환가 캔들의 저점인 9200원을 다음 주에 회복시키면은 눌림목 회복하지 못하면 눌림목이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코너는요 다음 코너는 마지막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릴 저의 눌림목 마지막 친구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눌림목 마지막 친구는요 바로 신성통상입니다 신성통상입니다 자 차트를 보면서 왜 눌림목 패턴인지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 볼게요 자 신성통상은요 자 보십시오 신성통상은 상환가가 나왔죠 4월 26일 올해 4월 26일날 상환가가 나왔습니다 상환가가 발생된 이후로 특유의 박스형 패턴을 연출했고요 박스하단 이탈하고 투매가 나올 것 같았는데 투매가 안 나오고요 제한적인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드디어 쌍바닥 패턴이 지금 현재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쌍바닥 패턴 연출되고 있고 연속적으로 단봉이 출현하고 있습니다 단봉이 하나 둘 셋 넷 다여 6개 캔들 연속적으로 출현하고 있고 이 눌림목 구간에서 양봉의 개수가 무려 6개의 단봉 중에서 양봉의 개수가 4개입니다 다 단봉입니다 종가 관리가 되고 있는 단봉이 무려 4개나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제가 보는 차트의 관점 차트 아티스트 시점에서는 눌림목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천원 이탈 시에는 눌림목이 아니고요 천원만 이탈하지 않고 쌍바닥을 계속 완성해 나간다면 눌림목이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시가 급등할 땐 절대 사면 안 됩니다 제 친구는 갭상승이 아니고요 눌림목입니다 항상 제가 친구로 소개시켜 드렸을 때는 저의 종가 저의 종가 기준으로 제가 안내해 드린 종가 기준으로 밑으로 좀 빠질 때 그때가 눌림목이거든요 그래서 그 눌림목 구간을 잘 기억하시고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문자로 문의하신 분들 당첨자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첨자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물은 USB고요 제가 직접 제작한 눌림목 기법 USB를 증정할 예정입니다 자 지금 당첨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자 지금 저의 어떤 눌림목 친구들 제가 이렇게 쭉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자 눌림목 친구들 눌림목 친구들 자 아까도 제가 오프닝에도 말씀드렸지만 주식은 타이밍의 예술입니다 주식은 타이밍의 예술입니다 자 타이밍은 바로 눌림목에서 잡으셔야 된다는 말씀을 거듭 강조합니다 자 눌림목을 잡는다는 건요 어떻게 보면 예술의 영역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차티스트가 아닌 차트 아티스트 시점에서 눌림목 종목들을 분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호흡을 맞춘다면 단순 차트 아티스트에서 차트 아티스트로 거듭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노래 가상 중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안녕은 영원한 헤어짐이 아닙니다 다시 만나기 위한 약속입니다 비록 7일의 기적 임종혁 전문가의 시간은 오늘이 마지막이지만 저는 온라인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접촉 면적도 넓히고 그리고 접촉을 넓히고 스킨십을 지속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내일 와우넷 증권방송 사이트를 통해서 8시부터 8시 반까지 눌림먹은 내 친구라는 주제로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스킨십을 할 예정이고요 아울러서 다음 주에는 스타 전문가 이이진 전문가가 7일의 기적을 일주일 동안 꾸려나갈 예정입니다 이이진 전문가 컨텐츠 참 좋은 전문가입니다 이이진 전문가도 아주 멋진 기적을 노래하는 멋진 컨텐츠를 제공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저의 인생 저의 주식 인생 저의 주식 인생도 어쩌면 눌림먹 구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방송을 통해서 이제 눌림먹 패턴 만들고 기술적인 반등 드라마가 현재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자 개편 첫 번째 프로그램이고 스타트 라인을 끌었다라는 거 저로서는 참 강개무량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시청률도 참 잘 나왔고요 문자로도 아주 긍정적인 응원의 메시지 참 많이 받았습니다 너무나도 행복한 7일의 기적 오히려 여러분보다 제가 7일의 미라클을 경험한 것 같습니다 자 아울러서 이런 어떤 단독 진행을 할 수 있는 주식 버라이트 원맨쇼에 원맨쇼에서 이제 그 단독으로 진행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임성강 피디에게도 고맙다라는 말씀을 지금 드리고 싶고요 자 지금 자 여러분들 차트는 예술의 영역입니다 차트 아티스트가 돼서 여러분들과 제가 좋은 호흡을 맞춰서 좋은 어떤 투자자로서 거듭나는데 제가 좀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네요 자 차트를 보면요 흥망성세가 있고요 희로애락이 있습니다 흥망성세와 희로애락 잘나간다고 해서 우출될 필요 없고요 못나간다고 해서 의기소침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일시적으로 저는 일시적으로 의기소침해 있는 눌림목 친구를 발굴하도록 더욱더 불철주야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천 개가 넘는 차트를 열정을 다해서 불철주야 절철탕마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장에 존재하는 핵심 눌림목 종목을 발굴해서 여러분 투자할 수 있는 극대화에 일조를 할 수 있는 아주 진정성 있고 순수한 영혼의 휴머니즘이 있는 전문가로서 거듭나고자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자 지금 7일 동안 참 감동과 감격의 순간이었습니다 수많은 많은 프랜차이즈 경제 전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 같은 신인급 전문가에게 이런 큰 프로그램을 7일간 맡겨주셔서 이 방송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더욱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러분들의 주식 인생은 이제 눌림목입니다 시차를 두고 장대항봉이 지속적으로 출연할 거고요 여러분들의 계좌는 곧 부활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지금까지 차트 아티스트 임종혁이었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증권투자는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하여야 하고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